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체 111.2022년 5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포치된 당면한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실태를 중간 총화하고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해 결정하기 위하여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